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야? 무리수 되게 떠올랐어 아빠가 껴? 아빠가 껴? 옷이 멋지고 옷이 멋지고 오늘은 기분 좋아 나 밥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빠가 밥 먹고 있는 거야? 문자에 그래도 또 설레네 단 내 마음을 더 썸이 밤 좋아해? 응 밤쟁이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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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? 응 지금 이건 안 읽었을 것 같은데 응 한번 열어볼까? 봐봐 아직 안 읽었으면 좋은데 조용히 해가 어? 아 일단 만나러 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안 읽었어 조용히 봐 아직 안 읽었대 조용히 지금 못 먹는데 빨리 펴야겠다 뜨거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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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엄마 따라해봐 엄마 아빠 궁밤 랄로 장갑 엄마 해 아뜻아뜻 아뜻아뜻 아뜻아뜻아뜻 아뜻아뜻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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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집에서 우리 할렐루 아뜻아뜻고 맛있어요? 응 점이 밤 누가 가줬어요? 엄마 엄마? 아빠 그렇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같이? 응 밤이 지나가요 야 이야 맛있어요? 아 네 아 아 숟가락에 반을 올려서 10.1.1에 슈루루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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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뜨겁지? 슈루루룩 거봐 거봐 아 아빠가 뜨거우니까 쩌미한테 숟가락을 안주는 거예요 응 아빠도 쩌미한테 숟가락을 주고 싶은데 뜨거우니까 이제 쩌미 뜨거우면 입술에 살살 살살 대보면 돼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고 먹는 거예요 아 밤이 내려온다 밤 내려온다 밤이 내려온다 응 무리수 갑자기 떠올랐어 빠빠 응 빠빠 엄마도 먹으라고? 응 엄마도 먹으라고? 엄마도 밤 줘? 줘대? 안 돼? 그럼 주기 전에 얘기해야지 주고 난 다음에 안 된다 그러면 되게 서운해지지 둘 다 서운한 건 마찬가지 아니야? 응 응 되게 서운해진다고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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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装 say 응 응 응 응 응 응 응 os 응 응 Brittany 콧 도움 них 가기전 궁극기 하나 지갑 붕어빵은 다섯개 쪼미가 만든거 아니에요? 네 아빠가 만들었어 이게 뭐에요? 불 쪼미가 고구마랑 감자랑 익힌거에요? 쪼미 고구마 먹을거에요? 감자 먹을거에요? 응 감자 치킨 치킨 먹을거에요? 응 감자 고구마는? 고구마는 안먹어요? 싫어? 미소를 씌우는 다정안이야 따뜻한 미루를 선물하세요 고구마는 안멸 어디예요? 구독과 좋아요는 안돼요?